안녕하세요 파팀자 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동네는 여기가 남구 대명동 인데요 오늘 건물은 매매 가격 그리고 주변에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이 접한 도로가 좋은 바로 건너편의 임해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는 차량이 내려가는 쪽은 달서구 성당동 그리고 서부 종류장 가는 방향이구요 지금 영상이 비춰지고 있는 방향은 안지랑 내거리 가는 방향입니다 오늘 건물은 서부 종류장과 안지랑 중간에 보면 대명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대명역 도보로 약 600m 정도 도보로 한 7분 정도면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건물입니다 대명역 주변으로는 각종 상업시설들과 그리고 남대구 세무서 등등 직장인 수요가 참 많은 입지가 바로 이쪽 입지 이구요 건물을 마주하고 있는 쪽 지금은 건물들에 가려서 보이진 않지만 바로 가톨릭 대학교 병원입니다 가톨릭 대학교 병원 종사자분들도 이 동네 임대 수요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구요 현재 이 건물 매매 가격이 11억에 나와 있구요 대지 평수도 80평대로 괜찮게 잘 빠져있는 평수이구요 주인 세대까지 있는 매물이니까 거주 요건으로도 참 좋은 매물이 될 것 같아서 영상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서 옥상 한번 보면서 내역 정리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접한 도로는 이렇게 왕복 2차선 도로 접하고 있구요 도로에서 바로 본 건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건물 내 주차장은요 총 9대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우측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 그리고 좌측으로도 세 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쪽은요 한 8대 7대 정도 주차 라인을 사용이 가능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내부 들어갔구요 건물은 지은지가 좀 됐어요 2006년도 중공이라는 건물이구요 그렇지만 이 컨디션 이라든지 청결 상태는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2층 2층은 총 3룸 2가구와 2룸 1가구로 총 이렇게 세 가구 들어가 있구요 현재 여기는 대부분 산림 가구들 그리고 한 2인 가구 정도 여러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3층도 똑같이 2층하고 3룸 2가구와 2룸 1가구 2층과 3층은 총 6가구가 들어가 있는 구조이구요 그리고 가장 위에 제리에는 주인 세대 그리고 원룸이 두 가구에 있어서 총 세 가구가 4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인 세대까지 모두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여기 원룸 구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원룸 구조 인데요 역시 원룸 구축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눈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원룸에도 이런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신발장이 별도로 되어 있다는 점 아주 임차인들이 만족하실 상황이구요 주문 열고 들어오면 여기가 원룸 구조 인데 어우 방 사이즈가 장난 아닙니다 자 이렇게 방 사이즈 상당히 좋죠 사이즈가 좋지만 관리 상태 이 원룸 컨디션도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구요 화장실 화장실 또한 욕실 불 등을 바꿔 놓고 주인분이 관리를 참 잘하고 계시네요 세입자분들이 나가면 직접 이렇게 청소도 하시고 슬리퍼 가지런히 두고 그리고 여기도 수건 하나 깔아둔 거 보십시오 주인분 승객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주방이 있는 구조 인데요 구축 싱크대이지만 참 주인분이 신경을 꾸준하게 잘 써온 흔적이 보입니다 냉장고는 또 하나 바꿔 두셨네요 안쪽으로는 세탁실이 별도로 되어 있구요 이 원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 실질적으로 방과 오픈되어 있지만 안쪽으로 주방이 배치가 되어 있으므로 주방과 방이 분리되어 있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원룸 구조 보여드렸구요 옥상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원룸을 하나 보고 나왔구요 원룸 하나 보니까 다른 집들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관리도 잘 되어 있을 뿐더러 건물을 치울 때부터 뭔가 툰실하게 잘 지어진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오니까 주인분이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벽 차단을 하셨네요 옥상 주인세대 거실 천장 쪽에는 판넬로 다 덮어 두셨습니다 누수라는 이런 부분 비 한 방울 세지 않도록 만들어 두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한번 둘러봐 드리면 바로 앞쪽에 저기가 남대구 세무서 보이실겁니다 세무도 앞쪽이 대명역이구요 오늘 건물은 대명역까지 도보를 한 7분 정도 위치했구요 바로 뒤편 제가 도로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가톨릭대학교 보니 이렇게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병원 종사자까지 이쪽 건물 임대수요자이기 때문에 임대업 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춘 입지입니다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룸 2개와 투룸 2개, 스리룸 4개, 주인세대 총 9가구입니다 대지는 83.2평, 건물은 493제곱미터, 구평산산시 149평이구요 건축년도 2006년 11월 16일날 준공이 난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격 11억에, 대출은 현재 3억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4억 2백만원, 현재 인수가 3억 9,8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325만원에 은행이자 6% 적용을 했습니다 은행이자 제외하고도 175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이구요 주인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인수가격은 5억 5천 정도 인수가격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렸구요 입지조건이라던지 건물 매매가격이라던지 구독자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도 충분히 괜찮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구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옥상 전망이 참 좋네